한양대 브롬달 진규 그 나홀렛 그것도 진규였나요? 나 혼자 주인공이요? 그랬나? 성진규였나? 몰라 여기서 멈출게요 제가 아픈 패배를 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끼리 강남 간다고 윤민이 꼴 제가 만들어 볼게요 아 윤민이가 너한테 벗겼었죠? 그 싸움 유발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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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시간 천천히 분리도 하고 해도 됩니다 어려웠어 어려웠어 얇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저 노후가 좀 걸려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턱 보기가 좋은가? 사 przyszpie 샷 참 회전 muại 안전 맞지 않냐 모장 GT라는 건 굿 트라이 없네? 잘 잡는데 디테이 진짜 이게 한 번 빠치면 여기 있구나 부담이 확실히 스틸이 내지 퓁 펫 펫 멈춰 재밌다 펫 펫 펫 펫 펫 펫 아, 아휴 씨. 왜 이리 와봐요, 이거. 뒤로?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. 어떤거죠? 흑방, 스리팜, 후보빵. 아, 3번 라인. 주사위. 와, 4등인 줄 알았는데. 객단도 앞돌아요. 나이스, 나이스. 이건 뭐 운이 없던 거라. 아, 너무 기냐? 아, 많이 이네. 전체적으로 좀 더 잘 치고 있고. 공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와서 그렇지. 누가 멘탈 꽉 참냈어, 여기 있어요. 빌려라. 아, 진짜 이거 누가. 모르겠다. 숨죽이고 볼게요. 아, 샷. 아, 샷. 이야. 이야. 이게 조금 애매하면 애매할 수 있네요. 아, 진짜 잘한다. 아, 진짜 잘한다. 아, 나이스. 진짜. 수박볶이 한 개로. 굿. 으악. 뭐. inhos. 수oby. 오옹. 확실히 잘해요, 이거. 휴. 하, 깜깜깜깜깜. 아, 쫌 부터를 의식했나 봐. 네, 이제. 이야- 이게 세상이다 오! 룰레라 아이해 자 지금 이 난간을 해체할 수 있을지 10점 차이 럴스러스 부를 수 있고요 연습할 때 너무 잘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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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할 때 너무 잘.. 나이스러스 부를 수 있고요 어.. 지금 부담이 좀 되나요 지금? 약간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파이팅! 파이팅! 오! 아 왜 생각을 못했지? 뭐 의문이 없던 거라? 아 아이스 아 아이스 아 아이스 아 아이스 지금 생각을 했어요 아 아이스 ladım 아이스 와아이스 아 아이스 확실히 자친다 sections의 자, 종류 세 개나 왔습니다. 오케이 마지막 굿샷 굿샷 스리 판도 기초 해주세요 네 다미 스리 판도 기초 이야 이 와중에 계속 계속 풀어내고 구멍이 깰컸나봐요 정확한거 같은데?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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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타면 틱 틱 파이 어떻게 푸는구나 우와 촛불이 나머지 두개 이야 잠깐만 일단 포션이에요 일단 동점입니다 트라이를 해볼건데 잠깐만 나 아직 몰라 아 우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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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러나? 물러나? 뭐야 끝! 끝! 서로 풀 집중력 다 하고 열심히 쳐서 지니까 후회도 별로 안 남아 그리고 잘 치는 친구가 또 잘해서 올라가니까 뭔가 또 괜히 오랜만에 뿌듯하다 합격자가 나와도 기분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 해서 친구가 세 번째 합격자가 됐고요 인민이한테 할 말이 좀 있겠는데? 저는 다 이겼으니까 내일도 나올지 지켜보시죠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렵거든 재봉님 다 풀어 이걸 그러니까 어려운 거 되게 잘 친다 너무 어려워가지고